언제 먹어봐도 맛있어? 첫 메인 게임 게임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맛있냐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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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주셨던 주말 브이로그 영상인데 이번 영상은 하루에 다 찍지는 않았고 주말에 짧게 짧게 찍은 영상들을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출발 어니랑 헐 못 reach 할라 미 calidad 어때? 가만히 잘 나오는 거 같지 않아? 뭔가 삐리? 오빠가 진짜 반가운다 빨리 한참 먹어봐 맛있다는데 그 비디오로 셀카 찍자 거기서 그 차 왔을 때 가만히 아니지? 좋아 좋아요 되게 맛있는데 엄마? 엄마 엄마 맛있어? 맛있어? 맛있냐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마랑띠처럼 해드려? 왜 뭐 꽃가루 묻었다 버려 이거 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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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냐고 하하하하 맞아 야 야 영한데? 다시 뒤돌아 봐 까 따 에이 좋아 좋아 좋다고 이거 이거 보세요 아 오 안 먹었잖아 와 초코 초코 이빨이네 음 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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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미 오랜만에 한강라면을 먹을 거예요 음 계란도 짜파게티도 있고요 참깨라면이고요 너구리입니다 저건 치킨이고요 이건 오빠예요 음 물 조절 잘해야 된다 한강라면 맛 한강라면 맛 요즘 짜장면 느낌 나기죠? 오빠가 만든 화이트를 맛있어? 응 짠 뿌리쿨 진짜 맛있다 맛있어 빨리 빨리 맛있는거 이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도둑한 남자야? 저기요 혜연아 따라해 주세요 어 알았어 따라해 볼게 Dise긋하게 도둑한 남자야 도둑한 남자야 오늘은 엄마 아빠와 같이 큰아빠께서 섬기고 계시는 다문화 학교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요 카드 게임도 하고 아빠가 직접 그림 수업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요 그림 우리 아빠가 그리신 거거든요. 짠 아빠께서 그리신... 아아악! 괜찮아. 얘 뭐 그렇다구요. 사실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상품 링크 눌러보세요. 오늘 이거 친구들하고 동생들, 귀여운 아가들하고 놀 거거든요. 이게 약간 포켓몬 카드 비슷한 그런 게임이래요. 제가... 뭐냐... 더 랜드라는 카드 게임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알차게 담아보도록 합시다. 노아의 노아 할아버지의 자녀와 함께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 카드 게임 모두 배에 탔어요.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카드 게임 2점 짜리 기본 땅 하겠습니다. 2점 짜리 기본땅 하겠습니다. 2점 짜리 기본땅 하겠습니다. 여기도 오픈! 7, 9, 6, 12! 오! 여기 누구야? 이게 뭐야? 야 나 박자기가 지리지이야. 지린다. 아이점 먼저 오픈! 10! 11! 사진 부터! 12! 14! 11! 9! 11! 이렇게 되면 오! 아 13을 먹었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점 2! 1! 4! 4! 4! 5! 5! 5! 5! 6! 7! 숙소 여기는 여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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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